현성아, 군대에 잘 갔다 와라. 어떤 날엔 그대를 어떤 날엔 빌어요 그래, 궁상 그만 뚫고 분위기 띄우자. 아주, 아주, 아주. 아주 좋지. 맛있는 걸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난 생겼어 아직 요린 잘 못하지만 나 연습하고 있어요 너는 내 마음 모르지 않죠 너를 보면 채채기가 나올 것 같아 나 뭐해? 내일 보고할 거 정리하고 있어 보고 싶다, 누나. 괜히 그런다. 술 많이 마셨어? 응, 너무 취했어. 데리러 오면 안 돼? 내 맘에 꽃가루가 떠다니는 말 어디로? 나 일어날 수 있어요. 나 일어날 수 있어요. 나 나 일어날 수 있어요. 현성이, 군대 가는 게 아무리 속상해도 그렇지, 인마. 병나발을 불고 그러냐. 아이, 정말. 야, 너무 걱정하지 마, 인마. 나 잘 지내다 올 거야. 그래, 잘 갔다 와. 응. 야, 어디 가? 야, 안시우! 야, 안시발이! 야, 안시우! 야, 안시우! 야, 안시우! 으아! 갑聖아?